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마워. 고향의 운이 참 좋군. 와 오늘 눈쟁이님. 여기 눈쟁이가 있어요? 아 반가워요 진짜. 아 여기 눈쟁이가 있어요? 뭐. 알았어 알았어 없어. 오케이 없죠? 오케이. 알 수 없어. 없어. 파라 큰일났네 디바있다 윙스턴 파라 원숭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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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잡아요 파르시에 파라에 파르시에다가 겐지 파르시 겐지 디바 윙스턴 완전 돌진outh이다 요즘 저런 변태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왼쪽으로 애들이 가야 해요 그리고 윈턴은 뭐할게 아니고 윈서 개피 진짜 개피 아니 나 분명히 윈서 바닥 있을게 일어났어요 아! 살려줘 윈선이 나와요 왼쪽이 층 왼쪽이 층 왼쪽이 층 오케이 왼쪽이 층 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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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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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원숭이 원숭이 왼쪽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멜씨 공 찼으니까 상대 메르시 공 빠졌고 우리 팀 메르시 공 차있으니까 이거 그냥 살살해도 되겠네 조합 안 바꿨어요 상대? 뭐야 우리 팀 한 명 나갔어 아 다시 들어왔어 죽였나봐요 한 명 없어요 지금 5대6으로 싸워야돼요 아 미안해 나 바로 들어왔어 그냥 죽을게요 최대한 그냥 각 재면서 오케이 파라공 빠진다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 공 각재요 가점에서 죽어요 가점에서 5.1 소리들님 죽을라면 빨리 죽어야돼요 아! 물 살았어 나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 왔어 한 명 합류했어 상대에 뽕하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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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포커싱 겐지 개피 어우 뭐야 아래중 아 개피 타고 있었구나 죽어 어? 메르시 안 죽었다 빈턴이 너무 앞이 있어요 딜리 다운 나이스 팔아 팔아 네 팔아래 메르시 이거 재밌겠어 이거 재밌겠어? 나이스 살려줘 나 결벽하며 나 아 뭐야 나 대박인데 죽일 뻔 했어 내게 내게 왜 나 내게 나 나 나 나 나 나 잼인데 오케오케오케 상대도 벌 빠졌다 할만해 겐지궁 각인데 안쓰네 어 쓰네 겐지궁 나이스야 상대 겐지 상대 겐지 겐지 개피 지인짜 개피 아 제발 메인님 한방만 아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야 나 오늘 발굴 상태로 이상해 이리와 지인짜 개피 도퍼링 시장 한게 제 쪽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못 어떻게 해드릴 수 없네요 아 죽겠다 아 아파 감사합니다 상대 안 왔다 어 안 살려주셔도 되는데 오차비 죽을 각이라서 이거 다시 들어온다 상대 들어온 각 된다 오케이 나이스 궁금한 궁금한 이제 그만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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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잇 내가 절대 알아봤어 여기면 쓰이겠지 가질건 우리 한명 잔다 호그 잔다 호그 오오 메인이 센스 오오 오 못 들어와야 못 들어와야 이제 들어온다 다나라고 깔라노 감사합니다 왤agit니 겐지 궁 딱 었다 아 definitive 미친 나만 쫓아다녀 디바 진짜 나만 쫓아다녀 어 메르시는 잘하셔 개 잘하셔 요즘 메르시 하시는 분들 다 잘하는 것 같애 메르시 메타라서 그런가 예 겐지 궁각 저 안살려도 돼요? 못살림 못살대 갈게요 겐지 궁각 궁! 상대 궁 쓰면 좋을거야 성공 박았어요 성공 성공 상대 노와나 노와나 겐지 혼자 정 Спасибо fahren 파라다운 겐지야 잘가라 아! 좀 디바야 좀 그만 먹어 거점 x3 한콘도 준비한데요 어 잠깐만 어 나 피가 없다 나이스 네 네 지켜봤다고요? 아 스토커세요? 캐스팅해 가시는 거예요 두개요? 두개밖에 없어요 이거랑 다른 하나 더 방송중이냐구요? 아니요? 어? 나 쫀나 이시네 자! 기대하시라 흐흐흐흐흐흐 자왕신전에 뭔가 챙길 게 있을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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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피드백 언제 하시나요 오늘 안하는데요 내일 할거에요 내일 사르시 바꿔야되는 각인가 이거 사르시 솔져 와 솔져 내가 오는 위치 어떻게 다 알고있지 아 나 죽겠다 바꿀게요 그냥 바꿔서 할게요 설아졌어요 너는 가장 아픈데요 어 아니 공중시작 두대받았어 아니 연속으로 공중시작 두대받았어 위도 쓰시려면 제가 바꿀게요 제가 탱크해도 돼요 솔져 개피 솔져 떨어뜨렸어요 공중시작 두대받아 오이 어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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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 충전 지점 확보자 지점 확보자 전설 조정표 준비하여 전설 조정표 준비하여 타락봉 공급기 충전 공급기 충전 나이세이 우리 메르시 없어 야야 상대 하나 개피 하나 따와 공급기 정도 지점 디바 디바 웬스터 공이 있어 있을텐데 공 쏫어라 없쌤 도미가 한국의 레이비 솔드 251킷방에 가둬놨어요 어 뭐야 아나한테 죽었어 솔드 나감 나이스 오 우클 나이스 파라 오른쪽 파라 머리위에 파르지 머리위에 윈스턴하고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오케이 원숭이 있다 괜찮아 들어가면 돼요 쭉 들어가죠 왜 안 뒤지냐 얘들 왜 안 뒤지냐 얘들 갑점에서 죽어요 응 메르치 봐 우리 메르치 죽었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노일러에 노일러에 저희 노일러 떼다가 줘 하아 나 죽을까 배그가 그렇게 죽인가요? 예 저희 한 칸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 궁 그냥 6개 다 모아서 쭉 들어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한 칸만 먹으면 돼요 한 칸만 딱 한 칸 이거 그냥 궁 모아서 가줘 이거 그냥 궁 모아서 가줘 그냥 드래곤볼 모아서 가는 게 확실할 거 같아 드래곤볼 모으면 한 칸 못 먹을 리가 없으니까 왼쪽 팔아 나이스 아나 잘랐다 이거 괜히 들어가도 되겠는데 야 잠깐만 죽었다 거점 거점 쏘이졌다 메르치 왼쪽 이바 뻥 메르치 왼쪽 메르치 왼쪽 메르치 뭉착했다 메르치 뭉착했다 포옹이 안된다 포옹이 안된다 겐지 나왔어요 소일더 빼고 왼쪽이 아나 왼쪽이 아나 근데 거대기 이게 시간만 끊은 것 같은데 다시 빠졌다가 다시 빠졌다가 흐흐흐흐흠 전시청자수 ceu 전시청자수 크게 상관하네 내가 재미있는게 났지 내가 재미없으면 뭐하러해 오른쪽에 타라 타랐다 들어가죠 겐지 왼쪽 겐지 스킬 없어요 안왔다 메르시 메르시 겐지 디바 먼저 겐지 있다 팔아 팔아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안왔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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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두명 와 디바가 낮춰먹는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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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겐지 나이스 나이스 어흑 으흠 어우